성서 쪽에 세천이죠 5차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아파트도 지어지고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한 80평 규모 대지에 가구수가 좀 들어가 있어요 가구수도 좀 들어가 있고 매매가가 한 12억 5천인가 정도 됩니다 인수가는 3억인데 월수익이 꽤 괜찮게 나오는 매물도 같이 한번 소개시켜 드릴 겸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일단은 그 현장에서 뵐게요 자 오늘 건물 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세천지구입니다 세천지구는 딱 반틈 잘라서 보면 반틈은 성서 5차 산업단지구요 반틈은 지금 주변에 보이는 것처럼 주거 밀집단지입니다 5차 산업단지 공장에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이 인근에 주거가 형성이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겨났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현재 있는 위치가 여기 세천에 보시면 저기 앞쪽에 도로변인데요 저 도로변에서 다이소가 바로 있습니다 그 다이소 뒤편에 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저기 앞에 보이는 저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앞에 있는 건물들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시켜 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여기 여기는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구요 지금 보이는 저 건물이 있는 위치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쉽게 설명드리면 검폐율과 용적률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100평이면 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은 한층 60평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준주거는 7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땅의 가치가 당연히 준주거가 더 높겠죠 그리고 지금 건물 보이는 것처럼 현재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남쪽 도로입니다 남쪽 도로 남쪽 도로가 접하고 있으면 북쪽에 대해서 뒷집에도 햇빛을 줘야지 이런 일조건 제한이 있는데 준주거지는 일조건 사선 제한도 받지 않아서 건물도 이렇게 남쪽 도로를 물고 있지만 아주 반듯하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남쪽 도로를 접하고 있다 보니 건물 채광받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건물 전체적으로 빚도 엄청 잘 받고 있고 바로 앞에 이 집은 북쪽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를 지지 않습니까 남도로를 선호하는 게 이런 점 때문에 남도로 북도로 나리는 겁니다 이렇게 일조건 사선 제한이 없으면 이런 남도로 접한 집 선호도가 아주 높다는 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 보시면 앞쪽에 잘 보라고 했죠 앞쪽 건물들은 다 4층 건물입니다 오늘 이 건물 5층 건물입니다 매매 가격 매매 가격도 비슷하지만 이 건물이 월세도 그렇고 수익률도 당연히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네가 위치한 조건은 똑같아요 세천지구에 있지만 가격이 똑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주변 매물과 비교해보고 이 매물이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11개, 투룸 5개, 스리룸 하나 총 18가구입니다 주차는 8대에 대지가 263제곱미터 건물은 648제곱미터 대지구평수 한산시 79.6평 건물 196평입니다 2015년 6월 25일 날 중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2억 5천 대출은 4억 4천 있고요 현재 만실 임대보증금 만실시 4억 4천 8백만 원 현재 인수가 3억 대 인수 가능합니다 3억 6천 2백만 원에 월수익은 470만 원 은행 이자 6.7% 적용을 했습니다 은행 이자 제외하고 224만 원 수익률 7.4% 남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금리가 약 4% 4% 대 수익률 10% 나오는 건물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싶고요 일단 건물 한번 둘러볼게요 뭐 사실 건물이야 둘러볼 거 있겠습니까 내용에서 건물 둘러보지 않고 끝났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한번 둘러볼게요 건물 전면은 이렇게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 내부로 들어왔고요 엘리베이터 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진입을 해서 바로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탈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은 하나 둘 셋 세 가구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엘리베이터 내려서 바로 2층 원룸 두개 3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면 3층부터 4층은 동일한 세대 구성인데요 가구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구 들어가 있는데요 원룸이 4가구 투룸이 한 가구 있는 구조로 이렇게 다섯 가구 풀옵션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층 5층 동일하고 6층 6층으로 올라가고 위에 옥상 올라가서 주변 환경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6층으로 올라왔습니다 6층은 원룸 두개와 투룸 두 가구로 이렇게 복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공실 없이 임차인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올라오니까 여기 또 젊은 분이 출근하시는지 나오시더라고요 자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빨래도 넣는 거 보니까 아기 키우는 집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빨리 넣어놓은 거 보니까 사람 사는 집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저기 앞이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도로변이죠 전부 다 다가구 주택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뒤편으로는 아파트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에서 소쪽 방면으로 성소 5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야 엄청 크죠 5차 산업단지 규모만 약 326만평이라고 합니다 326만평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이 현재 이 건물의 임대 수요자이고 주변에 거주하시는 거주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 건물에서 지하철 2호선 다사역까지 야간 1.5km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 여기 또 북다사IC가 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속도로 타려면 성소IC까지 나가야 돼서 참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사이시 차량으로 5분 이내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가 여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많은데 교통이 참 불편하다 교통 교통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산업철도선이 서대구역에서 대구 국가산업단지 현풍이죠 테크노폴리스로 이어지는 산업철도선이 22년도 작년부터 27년까지 계획을 두고 산업철도선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 사업 규모만 해도 한 1조 4천억 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국가광역철도 사업인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역을 또 좀 더 다사역까지 나가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역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매물과 비교해 보자면 이 건물 같은 가격에 건물 수익 많이 나오고 건물 층수도 더 높고 가구수도 많아서 월세가 많이 나오는 매물이라고 팩트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